자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계속적으로 점 한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나도는 설 결국 정보제에 나오는 상장 폐지설이 진짜였는가 그러면서 상장 폐지가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측 그리고 아니다 일시적인 부분이고 어때요 진정된 이후에 결국은 세력들이 다시 한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가 현재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과연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냥 이 영상 하나로 제대로 정리해둘 테니까 어디 다른 영상 보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일단은요 카나리아 바이오 뭐 결과로 나왔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현재 바로 항한가가 나왔냐. 카나리아 바이오가 바로 오레고보맙. 거의 카나리아 바이오를 급등하게 만든 세력주로 만든 바로 그 재료였죠. 오레고보맙에 대해서 뭐예요? DSMB. 이게 뭘까요 DSMB가? 데이터 세이프티. 그 다음에 모니터 보드라고 해서 데이터 자체를 식약처에서 뭐예요? 관리를 합니다. 임상하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때요? 맞습니다. 여기서 야 무용성 효과가 없다. 그래서 임상닌의 3상 하는 거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죠. 결국 식약처나 DSMB로부터 어때요? 이러한 권고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카나리아 바이오가 올랐던 정말 큰 모멘텀. 중장기 모멘텀. 바로 오레고보맙이었어요. 이 난소암치료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죠. 판권 팔고 막.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무상에도 이 오레고보맙의 무용적 가치. 차후 성장성 가치까지 다 포함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결국은 모래성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한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뭐라고 했어요? 기존에 카나리아 바이오 올라갈 때 중동 판권 계약을 한다. 그 다음에 글로벌 3상 DSMB 심의 통과했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아셔야 될 거 있어요. 헷갈릴 게 없는 게 ESMB랑은 좀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 오레고보맙이라는 절대적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료가 소멸됐다. 소멸할 위기가 됐다라고 보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과연 허구했냐. 과연 오레고보맙이 없다면 예전처럼 빈번하게 회사를 바꾸는 애들이 있죠. 그동안의 바이오 기업들. 공통종창력은 뭐였어요? 기존에 아마 주식 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헬릭 스미스 참 유명했죠. 헬릭 스미스. 시총이 5조에서 3,500억대로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명변경을 하고요. 거래정지 당하고 어때요? 그래서 이 수사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 계열사의 돈 이동과 그 다음에 사명변경을 통한 회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렇다면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떨까요? 네, 여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작전주고 세력주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이러한 이유고 그렇다면 작전주와 세력주가 무조건 나쁘냐. 아니에요. 변동성을 줘서 수익을 가져다 주잖아요. 대신에 중간에 엄청나게 흔들어 댑니다. 뭐 하하가 찍다가 점상 찍다가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트 한번 봐볼게요. 사트. 기존에 어떤 흐름이 나왔었냐. 쫙 한번 백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얼마였던 회사였어요? 이때 가격이 얼마였어요? 네. 천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1달러였다. 1달러가 이렇게 점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오레고봄업 아니었어요. 바이오 기업으로의 탈바꿈. 그러면서 확실하게 임상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가 엄청나게 선전이 됐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부분들.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이때 점상 보이시나요? 그러고나서 허공 위에다가 집을 지어놨죠. 이게 오레고봄업이 잘될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파동들이에요. 결국은 삼각수렴을 했죠. 삼각수렴. 그리고 방향선이 나왔습니다. 하방으로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의 가격은 사실 아쉽지만 똑같이 나올 겁니다. 결국 그럼 뭐냐. 무슨 얘기냐. 이 갭상으로 올라갔던 거 그대로 해당 재료가 무너지면서 다시 메꿀 거라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실이고요. 그와 관련해 수급들이 이미 나타나 있어요.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 외인들 자체에서는 어때요? 이미 삼각수렴 파동에 하방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매물대로 보면 개미들이 주로 탄 구간이 적은 가격대. 하천대 초반입니다. 거의 이 바닥의 지지를 보고 여기서 다 탔어요. 근데 손절도 못하게 쭉 빼는 거죠. 개미들 물량들이 이 파동 나올 때 이미 다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을 더 뺍니다. 그러면서도 갭자리는 신기하게 다 메꿀 겁니다. 그래서 1달러가 될 거다. 무슨 이게 개손이냐. 당장 패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아니다. 급격하게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결국은 차트상 아무 재료 없이 보면요. 이 자리는 어때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모래성의 지지 구간이었던 이 삼각수렴의 하단 자리가 깨지면서 이 갭자리 메꾸로 가는 겁니다. 1달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도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춤의 자리가 중요하죠. 춤의 자리 제가 체크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손절하고 다시 잡느냐. 물량을 좀 줄이느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결국 찍을 자리는 찍고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사명 변경을 하면서 작전주가 들어왔던 패턴의 종목들은 다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줬다. 결국은 이 갭자리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다시 한번 회귀한다. 회귀한다. 차트의 회귀의 법칙. 그리고 대칭성의 법칙. 그냥 정확하게 정석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차트상. 그리고요. 수급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개인들 미처 날뛰면서 던지고 있죠. 신투 던지고 있죠. 그리고 근데 그 물량을 누가 야금약은 받고 있냐. NH투자증권? 무슨 창구냐. 손박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헤쳐먹고 난 다음에 삼각수령 하방으로 뚫을 때는 급격하게 올레 자리로 갭을 다 메꾸고 회귀한 이후에 손박김이 일어나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결국 모든 증권 창구가 다 박살나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매집 창구는 아직 살아있다. A세력과 B세력이 창구가 다른 겁니다. 결국 이미 한탕 해먹었던 주포는 떠났고 다시 주포 역할을 할 추가 세력이 여기다가 넘긴 거죠. 그래서 그 원하는 가격은 이 갭자리입니다. 1달러. 1달러로 보시면 되고 이 구간까지 대응해서 분할로 대응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때요? 갭자리가 만들어진 게 얘랑 얘랑 쌤쌤 된 이후에 매물대 만들고 충분한 매집량 이후에 다시 한번 주팅이 난다. 어떻게? 이 8000 1차 목표가와 다음에 12000 구간까지. 왜냐? 이 갭의 법칙에 따르면 여기 메꿔줄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을 애들의 목표가는 명확합니다. 얼마냐고요? 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11000 자리.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이죠. 이 갭 자리. 얼마예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10900원. 이 손받김을 하고 있는 다음 타자의 목표가는 10900원이다.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간절하시다면. 그리고 어때요? 밑에 봤을 때. 네. 밑에 봤을 때. 어디서 모아야 되느냐. 어디서 모아야 되느냐. 1250원부터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예요? 11900원. 그냥 대놓고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 자. 보시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 작전주들. 어땠어요? 두홀부터 해가지고. QQP. 그 다음에 디아크로도 사명 변경하고요. 나머지 그 계열사들이 또 두홀물산 홀딩스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에. 나눴죠. 사실 오레고만 빼면 카나리아 바이오는 그냥 돼지사료 회사예요. 막말로. 돼지사료나 팔던 회사예요. 근데 오레고 봄합으로 사명 변경 이후에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다시 각광 받으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큰 변동성. 10배 20배가 주가가 터져 나왔던 겁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미 헬릭스미스 경영권. 그 다음에 세종 메디칼.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M. 이렇게 작업했던 추가적인 세력들은 기존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제가 그래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헬릭스미스 이따가 어땠어요? 헬릭스미스. 잠깐만요. 헬릭스미스. 5조짜리가 3,500원 내려갑니다. 이때 이 헬릭스미스도 카나리아 바이오 예정 계열사. 두홀 산업에서 뻗쳐나온 하나의 또 작전 막내죠. 그리고 거래 정지 당한 이유가 어땠어요? 여러 가지 보면. 제가 아까 띄워드린 이미지 그대로 나오잖아요. 헬릭스미스. 보이세요? 카나리아 바이오. 똑같은 세력이에요. 네. 똑같은 차트 그린 놈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명변경과 사명변경 이후에 신사업을 하고요. 그 신사업을 띄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악재 뉴스가 안 될 거라고 나오고 다시 물량 모으고 그다음에 2차 세력이 다시 한번 펌핑 이후에 마지막 설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떨어지냐? 맞습니다. 더 떨어질 겁니다. 갭자리 메꿀 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세력이 1,900원까지 핸들링 할 겁니다. 헬릭스미스 차트 그냥 한번 봐보세요. 어땠는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비보존도 마찬가지.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되고 이와 관련해서 자리 그리고 세력들의 의도 결국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놈 이놈이 했던 세력 갑자기 튀어나온 놈들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애들이에요. 성공을 했잖아 이미. 차트 그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미 반복했던 패턴을 나와도 개미들은 또 당합니다. 해반데 또 당해. 해반데 또 당해. 그러면 안전하게 해봤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팩트 손박김이 나오고 있고 차트상 갭자리는 메꾸면서 기존의 상승갭 나왔던 거 무너지고 다시 1달러 갈 거다. 그다음에 1달러 이후에 상장 폐지되냐 마냐 한번 흔들다가 이제 손박기 매집 이후에 1만 9백원 찍으러 간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이미 패턴은 드러났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차트 어디 갔나요? 다시 한번 켜겠습니다. 하나리 와봐요. 차트 다시 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이 자리 다시 한번 내려온다니까요. 주봉 차트로 이 자리까지 갈 거예요. 이 자리까지. 제가 하이키나시 차트를 만들어놔서 그렇지만 다시 핸들 차트 봉 차트로 바꿔보면 주봉 상 이렇게 돼 있어요. 주봉 상. 여기에 갭자리가 있습니다. 주봉 갭자리가. 메꾼다니까요. 메꾸로 갈 거예요. 메꾸로 오고 있잖아. 오고 있잖아. 갭은 뭐다? 회귀성을 띈다. 그리고 회귀한 이후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간다. 그냥 이 오레오와 거품으로 올렸던 거 다시 회귀시키고 이때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다시 한번 본 게임이 나올 거다. 그 세력들이 이용하는 현재 창구는 N투자증권이다. 이런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2,250원 이거를 뭐예요? 이렇게 끌고 갈 거다. 이미 가격포와 답지는 나왔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카나리아 봐요. 제가 전체적인 재료체크부터 상황진단 해드렸고 샤워 모멘텀과 전망 그래놓고 나중에 어떤 재료 뿌리냐면요. 똑같을 겁니다. 애원 하나 하겠습니다.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나 그 다음에 재신청을 하거나 그게 나중에 다시 한번 뭔가 입증이 되고 회소가 되는 시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매물대 터치하고 다시 한번 뽑아서 올리겠죠. 차트적 대응 시나리오는 이렇게 미미 정해져 있고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헬릭 스미스 비보전 비보전 제약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리오 이제 지금 이게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주포의 손박김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핵심 대응 전략 매숨에도 제가 가격을 그냥 다 오픈해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 카나리아 바리오 때문에 물려서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말이 어 수금은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그리고 한번 종목 상담 다시 한번 받고 싶다. 내 지금 평당가가 얼만데 이거 어떻게 해주고 싶다.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 모아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사태 당장 폐지가 나오든지 그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후에 다시 한번 호재가 나오면서 찍고 올라갈 때 다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찐팬이 되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고민 그리고 궁금한 점 그리고 차후에 주주분들끼리 뭉쳐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톡방 하나 만들어서 같이 제가 하루하루 체크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영상도 올려드릴 거고 톡방에서 1일 브리핑 드릴 겁니다. 관망해라 할 땐 관망하시고 그 다음에 뭐하라 할 땐 모으시고 그 다음에 재료나 현재 세력들의 차후에 언제 움직일 시그널까지 포착되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참여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그 부분에서 이 부분 바로 어때요? 상단에 상단에 매너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카도 링크만 드렸더니 나중에 카톡방 링크만 드렸더니 온갖 광고쟁이가 다 들어와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진짜 구독자만 진짜 재방송을 보고 찐 시청자만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만 걸러내기 위해서 문자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종목명 종목명 카나 카나리아 카나리아 바이오 다 괜찮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내에서 종목명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010-5529-7823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카나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뭐든 알아볼 수만 있게끔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현재 카나리아 주주대응방 카톡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1회 브리핑 그리고 타점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일매일 공유해드릴 겁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링크로 그런 방들을 만들었더니 정말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운영을 제가 중간에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광고 계정은 좀 차단하자라는 의미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전에 링크였는데 문자로 받아서 한 분 한 분 구독자인 거 확인하고 광고자인 게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카나리아 바이오 대응의 단계가 왔고요. 지금 그냥 하한값 친다고 싸다라고 생각해서 사면 골로 갑니다. 결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천차 반발이 됩니다. 결국 수익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대응도 못하고 손빨다가 다시 한 번 내 계좌 개박살나느냐 이런 부분들 강조드리고 정말 참여할 의미가 있고 내 계좌를 복구하고 싶고 어떻게 대응이 될지 간절하신 분들만 꼭 문자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거 오픈해드렸습니다. 전문 분석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실 분들은 일수급량과 그다음에 주포역할 세력들의 평당가 세력들의 주요 구간들 하나하나 다 체크해드릴 거고 실시간으로 하루하루 대응해드릴 거니까 다들 참여하셔가지고 도움받아보시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되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점점 채널이 커져야 저도 스피커로서의 역할이 이 주식바닥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카나리아 마이오주주분들 다 함께 화이팅하면서 댓글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달아주셔야 수익 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댓글로 화이팅 한 번 화이팅 이라고 달아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번호로 카나 카나리아 카나리아 바이오 뭐든 좋습니다. 3개 중에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만 종목명 보내주시면 어때요? 대응 전략과 함께 주주 카톡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에 어때요? 수익 내셔야죠. 대응하셔야죠. 결국 빠져나와서 그다음에 제 찐팬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자 어떤 이슈가 발생하든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영상 올리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같이 모여주신 분들은 정보 공유하면서 집단 행동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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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